안녕하세요. 행복한 꾸준하다이기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쇼핑장인데요. 날씨가 오늘도 엄청 덥네요. 오늘은요. 분갈이 부자재 총출동했습니다. 분갈이 부자재, 즉 흙이죠. 흙에 들어가는 재료들인데 행복한 꾸꾸리트에서 8월달에 자재, 숙가루에서 3플러스원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보여드렸는데 오늘 종합편으로 해서 모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선택하세요. 모두 3플러스원 행사예요. 3플러스원 그러니까 3개 가격에 하나를 더 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가입 기회가 좋죠. 이제 분갈이 해야 되니까 이러는 필요한 것들 많이 여러분께서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제가 소개해드리는 아이들 중에 있으면 같이 화분까지 주문하셔도 되시고 그리고 또 친환경 종합관리제, 싹쓰리균이나 싹쓰리춤, 그리고 종합영양제 이런 것도 할인보다는 이제 플러스, 3플러스원 행사로 해서 3개 가격에 하나를 더 드리는 걸로 해서 여러분께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8월 한 달간? 그러니까 8월 지금 중순 넘었잖아요. 8월 동안에 필요한 부자재 구매하셔가지고 9월달에 분갈이 잘 하셔서 다윗도 예쁘게 키우셔야죠. 분갈이 한 것과 안 한 것과는 다르기가 생명력, 지속력이 좀 다르더라고요. 얼굴 모양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분갈이 놓치지 마시고 하시고요. 못할 경우에는 영양제라도 채워주셔서 다윗들이 충분한 영양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다 종합이에요. 제가 그전에도 다 화분과 함께 소개가 됐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선택하시면 되세요. 먼저 녹소토예요. 녹소토가 보시면 요거 녹소토인데 1kg의 용량이에요. 1리터 이렇게 뒤에 보시면 가벼우죠. 이건 녹소토가 가벼운데 지금 이거는 제가 가지고 이거는 중립 사이즈의 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한 봉지 들어가 있거든요. 요런 거는 4플러스원 행사하는데 녹소토가 4개를 드리는데 3개 가격이 드리는 거죠. 요거는 10,500원이에요. 녹소토랑 녹소토랑 그 다음에 이거 저곡토 요거는 10,500원. 요거는 좀 무게감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단단한 돌이라고 해요. 단단한 돌이에요. 저곡토. 물마름을 빠르게 도와준다고 하니까 요거랑 녹소토랑 섞어가지고 많이는 하지 마시고 한 조이컵으로 10대가 상토를 3 넣으시면 상토 3 나머지는 이런 재료들 섞어서 7을 맞추시잖아요. 그럴 때 요런 거는 얘가 녹소토랑 얘랑 해서 조이컵 한 컵으로 해서 1 비율을 맞추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대학들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요거는 10,500원이에요. 그러니까 3개 가격인데 4개를 드리는데 10,500원이니까 하나에 3,000원 3,000원 아니 근데 4개 가격이니까 1,500원이면 2,000원이면 3,000원 채 안되는 금액으로 요거 두 개는 사실 수 있어요. 세 봉지, 네 봉지를 가져가시면 이제 10,500원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산야초인데 산야초는 이렇게 용량이거든요. 요것도 이제 각종 요기 안에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 있어요. 요것도 보시면 이렇게 뭐 S라이트도 보이고 숨돌도 보이고 뚜글뚜글한 것도 보이고 황토볼도 보이고 뭐 그렇거든요. 요거 하나만 넣고 황토 넣고 마사 넣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생탄하고 뭐 이런 거 할 것 같고 요거는 12,000원 그러니까 요것도 3 플러스 1 행사하는데 산야초가 좀 다른 것보다 가격이 있습니다. 이거 근데 요거 1kg 용량인데 요거는 1L 용량인데 이거를 3 플러스 1 행사해서 12,000원에 12,000원 이것도 12,000원 그리고 요것도 12,000원 요거는 동생사예요. 이거는 동생사 저국토 뭐 맞죠? 요거는 제가 볼 때 휴가토하고 저국토가 섞인 것 같은 그런 느낌? 돌이에요. 돌. 돌이 중립바사 크기의 돌이고 동생사예요. 요것도 12,000원 3 플러스 1이에요. 3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의 거 동생사 얘가 동생사 이제 4개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 별사탕 복토 복토하실 때 쓰시는 거 복토하실 때 쓰시는 거에요. 요거를 이거는 이제 뭐 밑업스를 심어도 되고 심어서 위에다 복토를 하셔도 되고 일반 다잇들을 사이즈가 이게 소리마사 사이즈예요. 별사탕 아시죠? 하얀 뽁바위에 들어있는 거 요건데 요거는 이제 황토불 황토 재진별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깔끔하게 복토해 주시고 싶으시면 별사탕 이것도 3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12,000원이거든요. 별사탕도 고렇게 이제 지금 부자재 행사하고 있으니까 행복한 코코릿에서 판매되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이제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화분과 같이 주문하시면 되실 거 같아요. 요거 말고도 이제 병해충 관리하는 거 고것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요것도 제가 가져왔는데 이건 싹쓸이 균제예요. 균제, 살균제, 신환경이고 애완동물이나 애기들 있어도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하니까 패널에 베란다에서 펴시면 쓰시면 돼요. 500ml 용량이거든요. 요게 두 개 모두 3 플러스 1이에요. 이게 하나에 6,000원인데 세 개는 18,000원이잖아요. 근데 하나 더 드려요. 종합값이 이제 이렇게 올싹쓸이 요거는 요거 하나만 쓰셔도 될 거 같아요. 보니까 영양분도 있고 보니까 여기 써 있어요. 영양제 개념인 거 같아요. 이거는 이제 살충, 살균 효과보다는 네. 그거 갖고 이거는 이제 균제 균제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요거 영양제, 관리제 요거 두 개 그 다음에 균제 두 개 해가지고 3 플러스 1이에요. 3 플러스 1으로 요것도 행사를 하고 있어요. 특과 자재로 그래서 요렇게 다 사시면 이제 모두 3 플러스 1 행사하기 때문에 세 개 가격에 하나를 더 드린다 하니까 이게 안 잡으면 안 되겠죠. 어차피 필요하고 다이어기를 키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용품들이고 또 요거는 이제 자재고 하니까요. 행복한 꽃 그릇에 이제 문자 주문 남겨주시면 보내드릴 거고 쓰실 때는 이제 이거는 요거 단독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아시죠? 만들어서 쓰시는 거죠. 대학토를 만들어서 쓰시면 다이어기한테 더 영양도 좋고 또 물마름도 빠르게 도와주고 그러니까 일반 상토나 마사토만 쓰셔도 물론 가능하지만 요렇게 여러가지 흙을 섞어서 쓰시는 게 훨씬 더 다이어기한테 예쁘게 크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 여러분은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다음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이 재료를 이용해서 대학도 만드는 것도 저는 이렇게 써요. 정답은 아니에요. 농장마다도 다 틀리기 때문에 쓰는 게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쓰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때 시간 되면 또 만들어서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서 사실 상고하시면서 여러분께서도 같이 제 것도 보시고 다른 것도 보시고 하셔서 그게 내가 만든 것을 찾아서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부자재 북한 꽃뿌리께서 행사하는 8월 티커 자제입니다. 참 플러스 원 행사는 요 아이들 모아갖고 한꺼번에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또 다른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인사하러 오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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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